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시고요. 도도레미도님, LS1렉은 나름 잘 가는데 대한전선 13,580원 5% 성급했나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이분께서 매수가로 제시해 주신 이 가격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략 주시죠. 그날 사서 그날 종목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의뢰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림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LX 일렉트릭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데요. 대한전선은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선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면 전선들, 미국 쪽도 그렇고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이 1조 6,900억 정도가 됩니다. LX 일렉트릭이 2조 3,0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흑전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LX 일렉트릭은 1,800억 정도를 벌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정도를 벌 것 같아요. 거의 3,000억 근처죠.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는 안 나오고요. 작년에 한 48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LX 일렉트릭은 굉장히 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비싸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일봉이 전자점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1,300원이라는 가격이 전에 찍었던 가격, 그 가격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바닷권 근처 정도, 그 정도로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달에 찍었던 자리, 이때가 작년 10월달, 이때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죠. 그 가격을 만약에 또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뭔가 조금 좀 향후에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 1,300원이라는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00원대 중반 정도에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자점, 1만 3,1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깨면 그때는 바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LS 일렉과는 다른 쪽 영역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압기 LS 일렉트릭은 우상향하고 있고 또 이 대한전선은 전선 기업인데요. 인프라 투자 시에 수혜를 받는 쪽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손절가 1만 3,100원 선 목표가는 1만 4,000원대 중반으로 설정했습니다.